나 다 소리하냐 그래서 준혁 24호네요 오늘 수업 다음에는 17호에요 네? 오늘 수업 다음에는 다음 수업까지 17호 나는 지금 17호자 복습 네, 지금 됐네요 테스트도 치세요 테스트가 안 됐네요 아, 됐다 또 최고 체중이 뭐에요? 최고? 제일 높은 점수이고 최종은 제일 마지막 수였죠 오케이 자, 그래서 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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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써보려고? 뭐 있어요? 너무 욕빛도 불어졌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고르면 될까? 왓 시즌 왓 시즌 시즌 그지? 그렇지 왓 시즌에 잇 무슨 계절인가요? 무슨 계절인가라고 묻고 싶으면 왓 시즌에 잇 이렇게 묻고 지금은 여름이니까 만약에 봄이 봄이 계속해서 봄이니까 아빠는 낚시하고 있고 여자 형제는 종이가 하고 있고 나는 걸어서 돌아봐야죠 봄이가 여자 형제에요? 네? 봄이가 여자에요? 네 여자 형제를 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dad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Okay Fishing Jogging I am hiking Okay 여기에 Fishing Jogging Hiking 공통점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ING 붙었다 ING가 붙었다 ING가 붙었다? 여기가 몸을 한 중 그렇죠 몸을 하고 있는 중이 떼면 무슨 신대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피시하면 뭐하다 낚시하다 낚시하다 조가면 뭐하다 조깅하다 고깅하다 하이크 같은 경우에 이거 있어야겠죠 하이크하면 뭐하다 아 하이킹하다 하이킹하다 도고에 도고에 하다시의 ING 붙어서 뭐 뭐 하는 중이라는 유지씨가 폈으니까 네? 어떤 시에 그렇죠 낚시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낚시하는 중인 사람들 피싱 피플 네? 피싱 피플 낚시하는 사람들 응 러닝맨 한번 해 러닝맨 러닝맨? 응 운동하는 러닝맨 프로그램 그쵸 살리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니까 귀성쥐 들어서 물숭까지 갔다요 오 생일이 다녀 가는데 에? 갑갑잖아 어? 흐흐흐 나는 들썽쥐 같이 갔다가 요즘 토요일날에 엄마랑 뒷선지 같이 갔다가 돌아가고 갔다가 하더라구요 저를 해봐 보고 우와 너무 울려 많아 네? 엄청 울려 맞아 엄청 친구들 친구들 오케이 요즘이 좋은 추워 여름엔 엄청 더워요 It is out It is summer 여름입니다 여름에 진짜 더웠어 엄마 오케이 어쨌든 매우 덥습니다 보면 i and i a인데 own 천천히 이 문장이 뭐에요? 약 언젠 언제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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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summer 한 다음에 실패하고 It is Very Hot 뭔 소리가 나오네 오케이 언제 In the summer 언제 Very hot It is very hot In In the summer 여름에 봄에 하고싶으면 뭘 안될까 봄에 In the spring In the spring In the autumn 겨울에 하고싶으면 In the winter 7월에 하고싶으면 In the summer In July In July 월 이름 아직 모르는구나 학교에서 배워서 안배웠어요 안배웠다고?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In the summer 영어로 말해주세요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wimming 옳지 Good In the summer In the summer W-I-M-M-I-N-G 정해졌다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wimming 오케이 Surf하면 원래 해두시죠 네 Surf해주세요 파도타기 파도타다 그렇죠. 파도타기는 되지만 파도타다를 해요 하다시인데 다행히 붙여서 다행히 붙여서 산알가 주니까 어떤시 바뀌었으니까 다시 어떤시 뭐로 만들어나요 어떤시 어떻다라는 파다시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 이랬다 마이 시스터는 안만길어봤자 남자에게는 she s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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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brother doing? 그랬더니? What is your brother doing? 그랬더니? My brother is watching movie Movie 어, 동생이 뭐? 제 동생이 아침에 꽃핏이랑 저랑 같이 했는데요 영어를 몰라서요 저는 그냥 클라우드 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모르는 거에요 그냥 이거 있어, 아홉 살인가 뭐 이랬는데 계속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클라우드 떱떡해져, 어, 조심스러워 바깥에 죽겠어요 자, 오케이 그다음에 가을 날씨 얘기 합니다 언제 가을에 인 더 얼음 인 더 얼음 인 더 얼음 입이스 밴디 그렇지, 입이스 인 더 얼음 그럼 가을해 가을해 경우로 말하기 가을에 인 더 얼음 바람이 불어요 인디스 밴디로 In the autumn, it is windy. In the autumn, it is windy. OK. 이 얼음 하면 가을 이라는 무엇인데요? 인이 붙으니까 가을에 라는 무엇이 언제 라는 줄임무에 대한 줄임무에 대한 줄임네요. 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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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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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디너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어? 구독, 식사랑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니?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니? 우리는 저녁 먹고 있는 중이에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are you hav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니? 우리 저녁 먹고 있어.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숙소하고 뭐라고 부를래? 너희들은 무엇을 치고 싶어.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니? 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녁?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고 답해볼까요? 뭐?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묻고 답해볼까요? 뭐. 우리 저녁 함께 밥을 해본 중이에요. 우리 저녁 먹고 있어요. We are having dinner. 그래서 손은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I am wearing costume 이게 costume 의상이고 이게 입고 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입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입고 있는 중이에요 의상은? 저는 입고 있는 중이에요 신발을 아 신발 입을 수가 없구나 착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I am wearing a costume 그럼 이제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의상 이제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 나 그치 아 what? 이건 이름 주잖아 what are you wearing 넌 뭐 입고 있는 중인지 묻고다 해볼까요? what are you wearing?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ok 뭐 입고 있는 중인지 묻고다 해볼까요? 뭐 입고 있니 what are you wearing? what are you wearing?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네 그래서 겨울에 엄청 추워요 인 더 인 더 인 더 인 더 인 더 인 더 인 더 인 더 인 더 인 더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그러면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It 대신에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n the? How is it in the winter? How is it in the winter?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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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겨울 날씨가 어떤지 믿고 답해볼까요?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겨울 날씨가 어떤지 믿고 답해볼까요?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우리는 파티를 하고 있고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아니 김치한테 난 좋아한다 좋아하고 찍을 수 있어. 우리는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케이크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We are having a party. We are having a party. And? Having dinner. I'm having a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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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e. And? And eating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케이크는 셀 수가 없다고 생각할 적 있어요. 파티를 열다가 뭐예요? 파티를 열다가. Having a party. 나는 화장실을 이렇게 주는 거 같은데요? 파티를 열다. 파티. 파티를 열다. 파티. 파티를 열다.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Have a party. 파티 열다. 파티 열다. 파티 여는 중이. Having a party. Having a party. We are having a party. semaineass menu. 하고 잘라 볼게요. 파티 열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파티 열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파티 열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파티 열고 있는 중이고, 우린 우리가 파티 열고 있는 중이고, 우린 우리가 파티 여기서 하기가 과다하니. 그리고 여기 생겼을 물은? We are eating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we are eating cake. 이봐.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뭐라고요? 뭐라고요? We are having a party.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우리들은 선물을 또한 좋아해요. We are changing. we say presents too. We change presents too. 여기 Cut why not? 어? 어디에? 여기? 아뇨. 여기 R. 아, 여기 R. 왜 안 붙이냐고? Exchange의 뜻이 뭘까요? 교환. 하다. 교환하다가 하다시죠. 그쵸? 누가 하다시 맞을 필요가 없죠? 맞나? 만약에 교환하고 있는 주인은 We are exchanging 이렇게 해드렸어요. We are exchanging presents to 우리는 교환합니다. We are exchanging 무엇을? presents to 이게 무슨 시에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그러면 이래가 듣고싶어 니가 귀찮으니까 빼고 이래가 듣고싶어 뭐라고 부를래? 선물 이래가 듣고싶어 이거 무슨 시니까 하다시 선물 이런 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What are you eating? 이게 무슨 시라고 했어? 하다시 하다라는 하다시 네. 하다시 쓰러기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xchanging? 이게 R 뭐입니까? A What do you exchange?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라고 묻고싶으면 네?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라고 묻고싶으면 What do you exchange? What do you exchange? What do you exchange? We exchange presents to We exchange presents to 그래서 무엇을 교환하는지 한번 묻고답해볼까요? We do exchange We do exchange Okay 지금 아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What do you exchange? What do you exchange?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do you exchange? 그랬더니 We exchange presents We exchange presents To Okay We exchange presents to Okay We exchange We exchange Bryony Yeah We exchange We exchange 감사합니다.